이 나뭇잎들도 다 살아있는 것들이야. 알았지? 그래서 우리 숲속 친구들을 아껴줘야 돼. 이거 봐봐. 여기 자세히 봐봐. 뭐? 나뭇잎이야, 나뭇잎. 그런 얘기예요. 그렇지?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이 나뭇잎을 하는 청진기예요. 나도 청진기. 이거 있는데. 주아 우선 신분이 우리 미니가 지금 건강한지, 지금 소리가 제일 들리는지. 우와, 여기도 되게 잘 들리는다. 우와, 미니야 고마워. 주아가 한번 더 들어보자. 뭐야? 어? 그 소리가 나지? 아, 여기가 소리가 더워. 그 소리가 나지. 여기 미니가 건강한다는 뜻이야. 저기 미니가 건강한다는 뜻이야. 한두세요. 저기 비니가 저렇게 더워. 이렇게, 저렇게, 아름다워. 나비도 있고, 나뭇잎도 있고, 꽃도 있고, 많은 곤충들도 만날 수 있어요. 우리가 학교 속에 가서 친구들 보러 갈 거예요. 어떻게 생겼나, 나비는 어떻게 생겼나 관찰해 주세요. 주아, 어떻게 보여? 주아가 크게 볼 수 있지? 자세하게. 주아가 작은 동물들을, 작은 곤충이나 꽃들을 이렇게 크게 관찰하시는데, 주아가 다른 친구들 모두 만나서 이 숲속에 한번 같이 해볼까? 좋아, 좋아. 주아, 우리 그러면 가봅시다. 갈 거예요, 주아? 네. 주아, 쑥스븡, 친구들 만나러 갈 거예요? 네. 됐어. 격토리, 격토리 이렇게 왔어요. 주아, 맛있게 하셨어. 안녕 아주 안 켜는 나 지금 그냥 나왔나 아.. 오스 봐라 오 floods 오케 이거 뭐가 나왔어? 응 이거 토톤이 나왔어 후팀 이리 와 너무 건강해요? 주아, 나무 건강해요? 예! 주운 거 도토리, 더 자세하게 관찰해봐 어떻게 하시나 도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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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토리. 도토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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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토리도 너무 좋아요. statues이 눈을 тех힙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